또 인사도 빼먹지 않고 고맙습니다 본식에서 더 멋진 모습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대되는 걸그룹이에요 자 지금 메드카탭에 또 한 명의 반가운 얼굴이 있는데요 노미누씨입니다 네 노미누씨는 뮤지션뿐만 아니라 배우의 모습까지 정말 다방면으로 끼를 갖춘 진정한 팔방미남이 아닌가 싶은데요 정말 무엇 하나도 빼놓을 수 없는 다재다능한 스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최근 일본에서 컴백 콘서트를 가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일본에서도 정말 존재감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럼요 네 무대를 보시겠습니다 노미씨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2018 마마 팬스튜이스 제 팬에 함께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마마의 열기와 함께하는 소감 어떠신가요? 정말 오랜만에 다시 무대에 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 또 마마 제가 자주 보고 있었는데 초대가 되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고희씨께서 또 멋진 시상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함께 즐겨주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것이 갑자기 순정 만화로 변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? 원조 만찐남이 입장을 하셨습니다 정희루씨가 또 오늘도 여심 심쿵하게 만드는 분위기의 훈남 냄새를 볼펄 풍기면서 또 레드카펫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정희루씨는 로맨스, 코믹, 사극까지 다양한 장르에서 연기후병을 받으며 시청자들을 사로잡고 있는 배우입니다 입장하고 계십니다 정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가운데로 모실까요? 반갑습니다 먼저 2018 마마 팬스튜이스 제 팬을 빛내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마마와 함께하는 소감 어떠신가요? 네 일단 굉장히 기쁘고요 그리고 10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가 마마 첫 시상식 때도 참석했던 기억이 있는데 굉장히 세월이 빠른 것 같습니다 정희루씨와 마마의 인연이 특별한가 봐요 제대 후 마마를 통해서 첫 공식 석상의 모습을 보여주신 건가요?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? 제가 소집 해제 이후에 첫 해외 공식 스케줄인데요 또 기다려주신 많은 팬분들께도 감사하고 그 사랑을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사실 작품에서도 너무 뵙고 싶거든요 차기작은 혹시 언제쯤 만날 수 있을까요? 지금 열심히 해치라는 드라마 촬영 중이고요 내년 2월에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아 네 좋습니다 오늘 마마무대 즐겁게 즐겨주시고요 잠시 후 본식에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